요즘에 여보 기분 좋지 셀트리온 축가 막 올라서 오늘은 내가 셀트리온과 BTS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보 이거 봐 당신도 그 앨범 샀지 B 이거 책 오늘 내가 사서 다 읽었지 셀트리온이즘 셀트리온이즘 이 셀트리온이즘은 전해진 기자라는 기자가 썼어 책을 봐봐 여보 BTS가 옛날에 처음에 엄청 뜨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방송에서 BTS 주목해줬어 안해줬었어? 그때 왜 안해줬어 SMYG 그 다음에 JYP 3대 거대 기획사가 있어서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잘 출연을 안시켜줬단 말이야 그런데 해외에서 뜨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출연 없이도 가열 순위에서 막 1일가 됐지 그치 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야 셀트리온도 산마 알지 엠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이 약을 팔아서 한국에 파는 게 아니야 해외 유럽에서 파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했지 해외에서 먼저 알아주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서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더 많이 파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내가 생각에는 지금 공매도가 한 760만주 남아 있거든 그런데 공매도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날 50만주 외국에서 매수를 했는데 그게 공매도인지 아닌지는 공매도 상환수량인지 아닌지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알게 되거든 그런데 난 이게 시작이라고 봐 이 BTS가 지금 Life Goes On 이라는 노래로 한국 노래로 빌보드 핫 100에 처음으로 일을 했단 말이야 진짜 한국말 된 노래로 나는 셀트리온이 가요계의 BTS가 될 거야 안 믿어? 가요계가 아니고 셀트리온이 세계 제약회사의 BTS 같은 존재가 될 거야 셀트리온이 이 책을 읽어보면 그동안 오래된 주주들은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책으로 출간을 돼서 읽게 되니까 너무 감기가 무량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전예진이라는 이제 이렇게 세상이 알아주고는 시대의 셀트리온 주주로서 행복하게 기쁨을 만끽하면 돼 알겠지? 다음주부터 열심히 또 셀트리온 응원하고 BTS 응원하고 크리스마스 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거야 tp59 코로나 치료제 승인이라는 산타클로스 큰 선물 기대해보자고 알겠지? 주주여러분 행복한 일요일 주말 되세요 안녕 구청